안녕하세요 월그린티비입니다. 16도? 17도 세팅을 해놨더니 여기 오니까 열심히 돌아가네요. 어저께 낮에 여기 한번 또 왔다 갔거든요.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이 커텐을 여는 거를 자동으로 안 했었나봐요. 그러니까 한낮에 어떻게 돼요. 완전 푹푹 찌잖아요.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집으로 가져가야 되고요. 집에서도 저도 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렇게 해두었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막 두세 번도 왔다 갔다 짐을 싸요. 그러니까 또 언니들이 엄마처럼 언니처럼 헬그린 길거리에다 버리는 시간이 많아서 어떻게 하고 자꾸 걱정해주세요.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요. 네네네네.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들어오니까 이게 cgtv가 있으니까 빛이 있어서 네네네. 요 cgtv가 있어서 그나마 요게 저예요. 그래서 조금 덜 어둡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오늘 분갈이 한 거 또 꽃이 지면은 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녀요. 헬그린 언박싱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알콜도 없었고요. 그게 쓰는 제가 쓰는 농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드리고요. 그러니까 농약, 루톤, 그 다음에 톱신페스트 이거 이온에서 샀는데 제가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래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. 오늘 백조님 설명 많이 잘 해주시던데요. 따라서 한번 써보게요. 저는 이제 가로 루톤이라는 가로를 썼거든요. 어쨌든 이 알도 또 농약에 들어가요. 네네네네. 헤헤. 아까 낮에 붕나리한 거예요. 어우 예쁘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합니다. 옆에 사내들이 야상에 와서 밥 안 먹었다니 밥 먹으러 오라 하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분이 그거 제가 길러보면 어떨까요? 하는데 이게 좀 좋은 게 아니라서 조금 그렇기는 해요. 밤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네 이렇게 보는 것도 예뻐요.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저 생각보다 조금 새가슴이거든요. 무서워요. 네네네네. 응응응. 이거 붕괄했는데 꽃두송이가 또 올라오네요. 음~~ 그렇군요. 여러분 이거 지기 전에 우리 자주 보게요. 그죠? 저쪽에도 많이 피고 있는데 잠깐만 저쪽으로 건너가 볼게요. 응. 이것도 한 게 있기는 있는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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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라란. 따라라라라란. 라벤지야나. 카틀리아. 라벤지야나. 네네네. 오그리아나. 아유. 죄송해요. 카틀리아 노빌리오. 저저저저저저저저저. 플레지. 분화블로. 크로싱. 엘레강스는 쳤어요. 하여. 이렇게 예쁘잖아요. 그죠? 예. 한 바퀴 싹 돌아봐요. 그 영화 촬영할 때 쓰는 삥 돌아가는 트랙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거는 없고요. 이쪽에도 아직 많이 있어요. 필게. 음. 요 중앙에 피고 있고요. 하. 우와. 우와. 여러분 그죠? 저희가 이런 거 저도 지금 처음 구경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네네네. 내일 또 올려드릴게요. 예쁘잖아요. 네네네네. 우와. 네. 이제 저 옆집에 바보도 먹고 바보도 모르고 갈게요.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. 편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네네네. 감사합니다. 그린나이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